돌려차기 일진광풍 돌차광풍이면 진짜 잘나왔네 육체수양기도 일진광풍 요행벨틴 요행벨틴 손절촌엄 뭐 심성 필요한가 왓츠가 신성 쓸만한 게 신성 써서 기적 강화하면 페이백 받잖아 자세한 것 같다 이 장식을 어떻게 가져온다 정상적으로 다진 못한 게 신성 패배가 도착했을 때 팽이 팽이면 젖이 넣을만 할 것 같은데 또 진도풍 그릇 숭배 숭배 말고 가복 주셈 마요 당상은 필요 없을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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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님 후원 감사합니다. 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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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추월 나올 것 같았어. 아까 룬피 먹고 여기서 추월 먹고 적전체역에 32 데미지를 줍니다. 왜 만타가 나오지? 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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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? 철? 강 Stef 철이? Neder 내 평 붕괴 내 평범위가 흐우 얼알단식 단식이 왜 나와 음양송 음양송 단식 알약을 예고하는게 아니었을까 마요 로스트 뱀싱 음양송 아 아 네 단기 저 랩하네 배달원 와아씨 영채화 추월 꼴랑 16원 밖에 하네 16원이면 사야지 솔직히 알약이나 났으면 좋겠는데 마요가 나를 유혹한다 음향성 있으니까 없어도 되겠지 음향성 우리 신성 뭐하냐 아 결국에 너나의 것이 더 못 뜨고 뭐해 허어 접색 라그나오크 현실지배 현실지배 쓸거 없잖아 현실지배 지금 외세 딱 하는데 라그도 굳이 클리어함 93% 1번이지 1번 뭐 이거는 선택 엘리트 4마리 길 있다 아 춘네 어지럽네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때리는게 맞잖아 스킬포션 여류평가 스킬포션 여류평가 창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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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드로우 잘 나와야 이길건데 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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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추얼 삼추 추추추 추추 딸기 구체술로 생겨서 이제 창방선에 밀집 깎일 확률이 생겨 디펙트가 존재하는 이유 다행히 레몬 구멍 를 부우적 부적 뭔 쓰잘데기 없는걸 마음에 오세 신성 운성 흑어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해 왜케 과도자를 왜케 오래 때리고 있어 과도자 엄청 천천히 잡네 과도자 정도는 그냥 뚝딱 해야지 외세는 외세요? 외세는 외세요? 배꼽 전원처치 배꼽 전원처치 단식 단식 잘 떴다잉 배꼽 전원사 공방 엄청 싸네 작은 깍아 안잡아도 되겠네요 공방 엄청 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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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라 하다 아 달팽이 아 잘 되니 계시러 너무 싫어서 없애버린 클리어함 도와주세요 누가 자꾸 제 기억을 훔쳐가요 추억을 어디 내놓은거 아니여 벼룩시장 같은데 비상단추 도얼 포션이나 써갑시다 살거 뭐 없잖아 자 마무리합니다 대출 종료 2% 먹을 수 있네 그래도 3% 먹을 수 있네 1% 먹을 수 있네 2% 먹을 수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첩 12. 이 정도면 내가 민첩이지. 민첩 10 안 넘으면 민첩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. 민첩이 아니라 둔화가 아닐까? 민첩 10 안 넘으면 안 된다. 민첩 10 안 넘으면 안 돼. 민첩 10 안 넘으면 안 된다. 민첩 10 안 넘으면 안 된다. 이 정도면 다 glowing. 다 religions이 같은데요. mom rê즈 deve Physics서 기타Con t 피해를 132줍니다. 심장 허접색 기아토 승리 완넘 역시 왔죠 고맙습니다.